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 시네요 마지막 장면인데 해피엔딩 이거 얘기해도 되나? 해피엔딩이 끝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잘 되고 좋은 세상으로 끝나러 왔다 저는 좋습니다 마이 베이비 파이팅 예상 잘 쓰고 있어? 되게 편하지 잘 나오고 항상 나는 동영상 찍을 때 옛날 노래를 보고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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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아 안녕 고생 많았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설렘도 느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러네 한의상을 떠나보내야 되네 하하하하 그래 외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하리랑 발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멘